안녕하세요. 새냐초나라입니다.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로제티 형식으로 이 자즙빛을 띄는 잎을 하고 있는 이 달맞이꽃의 겨울 모습입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달맞이꽃은 월견초라고도 하고 한방에서는 대소초라고도 부릅니다. 이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 달맞이꽃은 이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봄철에 어린 잎은 나물로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달맞이꽃은 이 뿌리를 생으로 먹어보면은 뒤끝에 남는 그 아린맛과 매운맛 그것은 독성 성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성은 없습니다. 이 달맞이꽃 뿌리는 늦가을 겨울 이른 봄철에 이 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말린 것 15-30g을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녹즙기에 갈아서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이 달맞이꽃은 뿌리가 주약재로 사용되지만은 잎, 줄기, 꽃, 종자 모두 다 약재로 사용을 하고 합류하고 있는 그 성분들이 올레온산이라든가 리놀렌산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합류하고 있습니다. 해서 갱년기 증상을 해소하고 또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꾸준히 오래 먹으면 나쁜 콜레스토르 수치를 낮춰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이 맑아지는 효능이 있고 신경통, 관절통, 간기능, 면역력, 항암, 염증치료, 피부질환, 비만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달맞이꽃입니다. 그리고 어떤 아파트 같은 데 화단에 보면은 달맞이꽃처럼 생겼는데 키가 더 작고 노란 꽃이 더 진한 그런 달맞이꽃 비슷한 것 보셨을 겁니다. 그것은 낮 달맞이꽃입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